안녕하세요! 하은이예요! 오늘은 어디에 왔어요? 오늘은! 미로공원에 왔어요! 진짜? 예전에 제주도에서 갔던 미로공원 또 온거에요? 근데 거기보다 좀 낮아요 낮았어요?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갑시다! 우와! 우와! 돼지도 있어요! 돼지! 오! 걔 진짜가 생긴다! 맞지? 예금이 같아요! 오! 짜잔! 우와! 엄청 크다! 맞지? 네! 입구에서 출발해서 미로 타출할 수 있을까요? 네! 빈샘이 좋은가요? 여기 위로는 갑시다!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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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막힌 길이예요 길이 없어요 다시 일조를 할까요? 네 오늘 하루 타출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어? 아까 봤던 길이 안 와? 응? 하고 갔던 길인데? 아까 어떤 길인데? 아 그래요?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 아 그래요? 나 몰라요 다시 가야되나? 요쪽으로 아 우리 어디로 가있어? 어디로 갈까? 몰라요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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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저 몰라요 저 같이 돌아다녀 볼게요 이쪽 길가 또 이쪽 길이 나왔어요 바꼈어 바꼈어요? 네 길이 없어요 저 공부가 있는데? 저 공부가 있는데? 저 공부가 있어요 저 공부가 있어요 저 공부가 있어요 새로운 길으로 가 네 이상해 봤어요 여기가 길 아 여기가 길 여기로 가 여기로 갈까요? 네 자기야 이 미로를 통과해도 네 몰라요 다시 데려오면 이 길이 아니고 각자 네 이거 길이 아닌가? 어 여기가 길이 많아요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도 길이 있어요 아까 어떤 곳에서 머니련 아 뭐쪽으로 가려고? 저거요? 그쪽? 아 근데 도착 지점을 가는게 아니라 입구로 다시 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할 느낀다 했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저도 느낌으로 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 오른쪽 여기요? 여기 또 있어요 또 양갈래길이 나왔어요 또는 아빠가 탁힐 아니에요 아빠가 몰라요 형이 어떻게 가는거에요 형이 파출하는 곳이 아빠가 파출하는게 아니에요 이리 가볼까? 아따 저가 가볼께요 여기 있어요 막혔다 막혔어요? 아 막혔네 뭐야 이거 수도폭지 있어요 하하하 어? 어? 세갈래길이 나왔어요 세갈래길이 나왔어요 선택 1번 2번 3번 어디로 갈거에요? 2번이요 2번? 오케이 근데 왜 1번 2번 3번전에서 2번을 하는지 알았어요? 왜요? 1번 혼자서 힘으로 갈 수 있다 2번 둘이서 힘으로 갈 수 있다 3번 1번에서 오면 이렇게 똑같이 만나네 맞죠? 1번 1번 똑같은 길이네 좀 똑같은 길이기도 하고 다른 길이기도 하고 다른 길이기도 하고 응 이걸 똑같은거 응 자 또 두갈래길이 나왔어요 오 오 어디로 갈까요? 저기요? 길이 있네 오 오 어? 어떤 길이 아닐까? 아닌가? 오 또 어디로 갈래? 오 아 맞힌다 오 어 맞힌다 오 어 어 어 오 오 아 뭐야 살려줘 아 아 이쪽으로서 나간거 아네 우리 이쪽에서 왼쪽으로 갔을때 오 개짓는 소리 아니야 오 오 오 오 오 오 똑같은 Kn Attack 오 esta 그니까 어 학습 오 오 아 이쪽이 있었죠 슈 나 사이즈 아까 어디로 갔었죠? 아 근데 이거 아까가 아니었어요 여기 다른 모습 아니 아까도 다른라? 여긴 처음 봤어요 왜요? 이 편이에요 응 또 세걸로 깨는데? 또 생각 느끼기도 했어요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실 이런 데 나오면 따로따로 가요 근데 따로따로 갈까요? 따로따로 가면 안되죠 카메라 한 대밖에 없는데 아 같이 가 보다 따로 가고 싶어요 바로 가요 제가 이리로 갈게요 제가요 네 안녕 안녕 네 앉아요 선아 소원아 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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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혼자 싱싱하게 가는 거야? 왜 그래? 뭐야 맛있다 같이 가자 어? 여기 위에 뭐에요? 여쭤 들어올 길이 아니에요? 어? 어? 여기 다리 위치에 길이 있어 어? 여쭤 이쪽에 가요 여쭤 일러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가봐 노! 우와! 우와! 살았다 출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출구 나왔는데 이상한 집이 있어요 귀신의 집일거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우리 가볼까요? 가봅시다 봐봐요 같이가요 아니야 혼자 가봐요 아니 카메라도 켜요 아니야 괜찮아 가봐요 괜찮아 가봐요 괜찮아 가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온실이에요 온실 요즘 비넬하우스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해서 보호원을 해서 어? 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그 과일 같은게 못 자라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자라겠나 와 우와 우와 여기 통과 있어요 우리 가볼 여기 뭐야 우와 여기가 입구고 저기 출구네요 맞죠? 바로 여기로 우와 근데 봐봐요 우와 우와 엄청 커 우와 미루타큐 재밌었어요? 네 오 우리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어요 짜잔 안녕 안녕 안녕